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2024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혹시 캐스트 영상의 선생님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2023 수능 데뷔를 같이 한 친구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 그리고 입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시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반짝반짝한 앞날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24 수능을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화학 과목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목 다 그렇지만 맨 처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맨 처음 개념 편을 공부를 할 때 거탈기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개념을 숙지를 해달라. 그리고 그 개념에 맞는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결대로 문제 풀이법에 대한 일관된 풀이, 패턴화된 풀이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킬러 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은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유연함까지 있으셔야 1등급 50점 가져가시는 거니까 반드시 일관된 풀이를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맨 처음 공부를 하실 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한 문제를 깊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킬러 문제까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 오히려 수능이 다가왔을 때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춰서 실수를 그때 한번 잡아보자 라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늘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1, 2월 개념편이 시작이 되고 완강이 될 거고요. 현장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으로 오픈이 될 겁니다. 작년에는 스튜디오 버전만 오픈을 했었는데 올해는 스튜디오, 현장 둘 다 오픈이 될 거고요. 1월에 오픈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열심히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스튜디오 버전을 찍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오픈이 될 겁니다. 10주 완성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장 버전은 8주 완성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개념편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념편이 끝나고 나면 기출편이 시작이 될 텐데 문제의 양은 여기서 늘리는 겁니다. 본교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이 있을 건데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가 워크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편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스텝밟기 특강이 있습니다. 물질의 양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질의 양 스텝밟기 특강 활용해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화반은 스텝밟기 특강도 중화반을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용을 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완벽하게 숙취가 된 다음에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문제의 양을 늘리면서 그리고 워크북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속도까지 높여주시는 겁니다. 문자의 구조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전자배치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는 형태대로 속도를 높여 보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는 30분 안에 문제를 풀고 검토를 하고 마킹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6월부터 문제편 N제가 시작이 될 거고요. 자작 문제로 구성된 본교재 그리고 기출 문제로 구성된 워크북 두 건이 랩핑이 되어 있을 건데 기출 편에서 제공한 워크북과 그리고 문제편 N제에서 제공해드리는 워크북의 느낌이 조금 다를 겁니다. 난이도는 여기가 조금 더 높을 거고요. 여기는 기출 문제 고2 문항까지 최근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실수를 좀 많이 하구나 라는 것까지 본인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교재가 될 겁니다. 9월부터 파이널이 시작이 될 건데요. 올해 6월, 9월 문제편 100제를 선생님이 했었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매년 6구 분석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PDF로 해서 6구 분석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파이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올해 컬 모의고사가요. 6월 평가원 대비 그리고 9월 평가원 대비 그리고 파이널에서 약 6회차가 오픈이 됐었는데 아마 2024 수능 대비 회차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세요. 완전히 확정이 됐을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전해야 한 우적 모의고사가 4회차가 진행이 되면서 파이널까지 이어질 겁니다. 작년에는 선생님이 거진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기출편 본교제와 그리고 문제편 본교제에 대해서는 현장 버전만 그대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워크북은 당연히 스튜디오 버전으로 전문화 해설 강의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화 해설 강의를 쭉쭉쭉쭉 들으면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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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형태가 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수능 만점의 시작 오늘의 화학으로 개념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 겉탈기식의 단순한 개념만 훑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개념 수능 문항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개념 그리고 기본 문항뿐만 아니라 킬러 문항까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평가원에 대한 분석까지 할 거기 때문에 8주 10주 완성이지만 굉장히 좀 빡빡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통 보니까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한 달 정도 앞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스튜디오 버전으로 선생님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 버전이 오픈이 됐을 때 현장 버전을 가지고 복습을 했는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절대 개념편을 공부하실 때 맨 처음 화학을 공부하실 땐 많은 양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문제 오래 깊게 고민을 하면서 숫자가 나왔을 때 그리고 미지수가 나왔을 때 그 미지수가 어떤 분수 형태 더하기 빼기 형태가 나왔을 때 미지수에 쫄지 마시고 아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하는 분석까지 평가원에서 묻는 분석까지 하시면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올해 교재 스타일을 선생님이 좀 많이 바꿨거든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문제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까지 해서 내용 문제를 굉장히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의 난이도는 예년과 같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같지만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훨씬 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형태로 교재 편집에 좀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주차별 과제가 그 교재에 실려 있거든요. 절대 많은 양의 과제는 나가지 않는다. 선생님이 항상 현장에서도 강조하는 게 1, 2월 달에는 그래도 수학, 국어, 영어, 수학에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념편 이 교재 한 것만 완벽하게 우리 끝내보자.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선생님과 비슷한 결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본인을 점검을 해달라는 형태를 현장에서 진행하는데 그 버전이 그대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쉽다라고 하는 단원이 3단원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버전은 1, 2, 3, 4단원 순서대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10주의 완성이고요. 현장은 사실 8주 동안의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완벽하게 진행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5분, 10분, 15분까지 현장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는 파트 3단원은요. 과제 형태로 대체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 현장 버전의 3단원은 동일하게 똑같은 버전으로 구성이 될 거다. 과제로 나가면서 어쨌든 조금 효과를 좀 더 높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1, 2, 4단원에 대한 효율을 높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선생님이 매일 스튜디오에 나와서 열심히 오늘의 화학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일관된 방법으로 패턴화된 풀이가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그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 편에서 정말 많은 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